1. 흰 포션 오 한마리 있다 한마리 있다 한마리 있다 살려서 가요 살려서 달려 달려 와딘이 얼을 끌고 있을까 나머지 달리고 리필 근데 여기서 흰 포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속 흰 포션이 짜세 아님 조크 포션은 일단 암호 아닌 상대는 좋긴 한데 벌써 꺼 벌써 꺼 어차피 저희 암호 안 잡잖아요 어 저기 패트로 있다 카우스 들어있다 어떻게 할래요 카우스 패트로 고 아 좀 쩌리는데 좀 쩌리는데 저건 그냥 가죠 그냥 가죠 그러면 그냥 가요 나중에 와가지고 없으면은 그때 가죠 가죠 어 어디신 아 어디신 톡톡톡 김포 2부 갑시다 앞에 카오 한 마리 더 있으면 좋은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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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오 있어 됐다 두 마리 있다 두 마리 두 마리 딱 네 마리 되네요 웨이브 덮였으니까 이제 힐링팩 못 챙겼다 힐링팩 못 챙겼다 죽였어요 저거 힐링팩 나왔어요 네 일단 웨이브부터 처리하죠 웨이브 많다 웨이브 tua 힐링 impatient 클릭! 클릭! 잡았어요 2마리 아 1마리 쎘다 계속 쎄네요 빨리 회복하고 나머지 1마리 남았죠? 지금 몇 마리 있어요 거기? 1마리 갑시다 빠이빠이 지금 4마리 쎄죠 2마리 잠 먹고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요 1마리 4마리 봅시다 갑시다 공실수로 나도 상관없어 써버릴거야 저도 실수해도 되나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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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실수할 이유가 없잖아 조준인데 조준이 실수하면 사실 저 핵 써가지고 조준 안됨 아이고 신고해야겠네 ㅋㅋㅋㅋ 아 얘 평타가 제일 싫어 어? 아 늑정도구나 두명이 어그로 끌고 두명이 하는거 하죠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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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 가스 가스 터질거에요 오케이 미치 컷 우리가 그냥 바깥으로 나가있죠 여기 1은 아니다 1에서도 스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? 1에서도 그거 되니까 개틀링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고용이잖아요 바딘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계속 개틀링이랑 파이어는 어떻게 그니까 그 스푼 되기 전까지 일단 알아서 하라고 어? 어? 펭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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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어 이거 안누웠대 다행이다 베이비 정리합시다 오케이 리치 있어요 네네 가스 잡았어요 리치 와요 리치 왔어요 지금 바딘 쪽인거 같은데 네 그런거 같은데 안보여요 가려가지고 계단을 가려서 리치 잡았어요 네 아 근데 내가 누웠어 잡다가 아이고 이거 나중에 부활시키고 하고 아 한마리 누웠다 또 카오 아유 카오 세마리죠 아직 네 아직 세마리에요 한마리 자고있거든요 저 건드리지마요 한마리 유한님 보이잖아 아 아 이런 에? 잡았다고요? 아니 한마리가 유한님 보느라고 세마리에요 세마리 뒤에 훅 뒤에 훅 뒤에 훅 뒤에 훅 아 이거 이거 됐다 아슬아슬 했네요 네 건드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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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리러 갈게요 다시 세마리죠 역시 4마리를 가져오기 잘했네 오 바로 옆에 훅 된다 바로 옆에 훅 된다 HP 달래요 HP 달래요 HP 근데 지금 갑시다 갑시다 이제 마지막일거 같은데 버스커만 나오면 버스커나왔어요 근데 카오스 버스커네 그럼 아직 반밖에 안왔어요 아이고 킬 다 길어 카오스 버스커 카오스 버스커 잡았어요 아 듀욱독독독독독독독 잡았어요 아 페리 못했다 슬프큐독 인תי 괴박 milj 오비bers snow contrario 내가 끊을려 볼게요 레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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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킹한 B몰에 지질게요 그만 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웨이브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가스라고 했어요 지금 가스 잡았어요 한 번 따라가야지 한 바퀴 더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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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못 타지 말고 안 못 타지 말고 땡땡땡 닫지 마세요 닫지 마세요 닫지 마세요 깬 거 아니에요? 알림이 안 뜨는데? 알림은 원래 안 떠요 아 그래요? 확인해봐야 돼요 책에서 게임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? 장난 게임 좀만 게임 고인물 컨텐츠 지리네 진짜